긴세는 숲의 평화를 위해서 숲에 들어오는 자들의 죄의 무게를 제었습니다. 긴세의 적으로 복면 정대했고 모든 죄의 무게를 제을 수 있었고 때무었요. 뭘까? 자! 로버터밋 커퍼레이션! 관리자님은 퇴사하고 싶어. 지난 이야기 드디어 비나의 코어 억제에 맞닥뜨린 왈도쿤. 역사 예상했던 난이도답게 여러 번 멘탈이 터져버렸다. 허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결과 로데스의 비나를 잡했다. 이제 두려울 것도 없는 왈도쿤. 헌데 그런 그의 앞에 한 작은 새가 나타나는데 로버터밋 커퍼레이션 관리자님은 퇴사하고 싶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 길을 돌아온 끝에야 이렇게 만났군. 언젠가 자네에게 편지를 보낸 적도 있었지. 수신인과 발신인이 같았던 괴상하기 그지없는 낡은 편지 말이야. 곧 만날 수 있을 거리가 있었지. 뭐하고 있는 겐가 머뭇거리지 말고 이리 편히 들어오게. 누구, 누구세요? 뭐야, 무슨 세피라야 너는? 자네 보아하니까 그 설립자 그 동료이신 것 같은데 그럼 뭐 CEO 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좀 그 명예 사퇴 부탁드립니다. 1위는 과학화가다. 그리고 다시 조화하게 될 나와 우리들은 매우 과학화할 거였어요. 뭔 개소리지? 흔히 준비가 되어있지 않는다는 생각이 포기나 든다면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가도 된다네. 어림도 없지. 출국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돌아가는 도전자를 보셨습니까? 곧 명예퇴직이 눈앞인데. 뭐야, 여기도 세 명 넣어야 돼? 직원, 환상체, 세피라, 그리고 시설이 모든 것의 최초의 집. 모든 능력치가 상승합니다. 이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백색, 자정 및 에너지 정제라는데? 얘는 또 뭘까? 일단은 도돌이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얘네들이 탈출을 해야 돼. 어떻게 돼? 나오냐? 나오면 이득. 나오면 이득. 옛날에 저 따뜻하고 나무가 울창했던 숲에 세 마리의 행복한 새가 살고 있었습니다. 뭔 운이 생겼는데요? 다 네 송인데? 얘를 부숴야 되는 건가? 전투 인원들 다 가세요. 야, 데미지 많이 난다 우리 애들. 쎈긴 쎈가 봐, 우리 애들. 작은 새는 자신의 불의를 이용하여 나쁜 짓을 저지른 생물들에게 벌을 주기로 했습니다. 되게 귀여워, 얘. 뭐야, 에너지 다 찼어, 뭐, 뭐임? 긴 새는 숲의 평화를 위해서 숲에 들어오는 자들의 죄의 무기를 재웠습니다. 긴 새의 저론 복면전대했고, 모든 죄의 무기를 재울 수 있었고, 대문으로? 뭐일까? 큰 새 슬로우 걸어봐. 깰 수 있겠는데, 이거? 이게 정상이에요, 원래? 어, 잡았어, 얘들아. 어떻게 돼, 이제? 아니, 잡으라고 있는 건 아니야, 이거? 잡으라고 나와 있잖아. 이걸 원래 못 부신다고? 근데 난 부셨는데요? 아니, 뭐 이런 게 있냐. 큰 새는 숲에 침입자가 없는지 감시하기로 했어요. 큰 새의 눈은 먼 곳까지 볼 수 있었고, 우리가 볼 수 없고, 보지 못하는 곳까지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아오성 속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괴수가 있다. 벗고 어두운 숲에서, 뭐, 뭐야? 뭐야? 어어, 종지가 안 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김팔? 뭐야? 이게 뭔데, 씹더가? 일단, 일단 가자. 어, 약점 데미지로 간다. 어, 뭔가가, 뭔가가 일어나고 있음. 백리박도 볼 수 있는 큰 새의 눈은 멀었고, 멀었는데 뭐 어쩌라고. 아, 너는 왜 나왔니? 어. 와, 전체 페일덴 진짜 대해봐야, 이거. 죽은 애들도 놀랍게도 아직 없어요. 어떤 것이라도 상길 수 있는 작은 새의 입은 다물어졌어요. 이게 입이야? 뭐야, 쟤? 저게 입이었어? 남은 건 긴팔이네요. 페일덴 빼고는 다 데미지 반다. 아 이제보니까 다 합쳐졌구나 어 생각보다 종말새 좀 스무스한데요 늘 우주로 응시하던 머리는 보기를 꼴도 떨구었습니다 새들은 숲속을 대여하며 괴수를 찾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생물들도 해와 달도 괴수도 남은건 그저 한 마리의 새와 검은 숲이었지요 해냈다 잡았는데 뭐 어쩌라고 어 야 얘들 뭐 뭐 생겼는데 어두운 화원을 지세 시민 갖다 게 미쳤다 이거 뭐야 이거 다 주는 거야 얘네들이 환상체 아닐까 난 그런 생각을 하고있어 아 근데 나 자정을 몰라 큰애 났어 아 자정 먼저 보고 잡을 걸 그랬나 대작기 괜찮은데 어 여명 나왔습니다 어? 뭐야 얘 일단은 센 애들을 위주로 거 meng Nic 다 깼는데 어 잠깐만차 다 깼는데? 어? 잠깐만 잠깐만 못 봤었다 못 봤었다 못 봤었다 못 봤었다 여기 전체 데미지 주는건가봐 관상공략 가겠습니다 관상공략 얘가 뭔가 기도를 취할 때 전체 데미지를 줘요 어? 왜 데미지 안주지? 기도하고 있었는데? 뭐야 이거 아 반사인가? 보니까 반사하는 거네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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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 것지도 않잖아 주기도문 다 외웠냐? 너를 위한 주기도문이야 뒤져 뭐야 뭔소리야? 그만해 왜 때리는거야 그만 미안해 어 뭐야 아니 왜 죽어? 다시할까? 아 아니야 다코다 버려 괜찮아 중요한 애 아니야 애정캐 아니잖아 애정캐 아니면 괜찮아 아 그래도 이번 실험은 되게 쉽다 애들만 나오네 그냥 아 준비해라 준비해라 자 두 명 나오나요? 멀친구네요 오 좋아 X5 모임? 모임? 왜, 나 모임? 나 뭐했음? 뭐야, 이렇게 쉬우네요 끝났다 아우로라 우수 이야 날개 다 있는 것 봐 진짜 웅장하다 우리 애들 용기하치의 절제정역 110이상인 직원 장착관은? 모든 공격 속성으로 공격 일정 시간마다 특수 공격 패턴을 공격? 해당 장면을 장착한 직원이 있을 경우 아 이게 있으면 종말새가 등장 안 하는구나 얼마나 세는지 볼까요? 오오오오오오 잠깐만 나나미? 나나미 너무 심한거 아니야? 잠깐만 나나미 눈 마주치지마 오오오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야 야 미쳤 야 미쳤 야 잠깐만 야 이게 야 말이 되냐? 야 얘도 황홍적인데 아무것도 없느니 생각나는건 기분 다진가? 어 뭐야 주의배경 왜이래 갑자기 비유를 하자면 나는 자네 거울과도 같은 역할으로 말할 수 있겠고 뭔 개소리지? 우리의 여러 선택 중 한 조각인 이 노인의 이름은 아벨이라네 아 얘가 A에요? A 되게 늙었다 어 잠깐만 내가 A인데? 뭐야 이거 뭐지? A의 미래의 모습이야? 아 평행세계 아니 멀티버스야 이거? 자네처럼 결국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지만 놀랍게도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었네 크으 일만 열심히 했나보다 나처럼 좀 가능한 애들 뽑으면서 즐겁게 일해야지 이 사람도 퇴사하다가 실패했나봐 우리는 인류의 우물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낸 최초의 사람이야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잊혀지고 부정당해여에 지금 대부분 느끼지 못하지 하선 카델만큼은 존재를 확신하고 우리를 설득했어 세계적을 치유할 해결 법은 우물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말이야 우리가 카르멘의 뒤를 이어 진행한 연구는 결과적으로 말하자면 성공이었네 이거 뭐야 개똥이야 이거 뭐야 그래서 우리가 이뤄낸 건 무엇이지 오히려 일지하는 것은 세는게 더 빠르잖아 하 느낌상 얘가 최종버스인데 이 녀석을 포기시켜야되네 이게 네다십적인 관론으로 봐서는 아벨은 나를 말리려고 해 포기하라고 해 하지만은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왜냐? 미래의 가능성은 바로 내 자신한테 있으니까 고런 느낌인데 저는 보지 못했지 소중한 동료 벤자민이 어떻게 끝을 맞았는지 마지막이에요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기도 하고요 진실을 아는게 많이 힘들 거라는 거 이해해요 마지막 진실은 당신은 이제부터 기억을 잃은 채로 무한한 굴레를 되풀이 할 거예요 이거 초반비네? 더 돌이킬 수 없어지기 전에 같이 이곳에서 나가요 라는 말을 전하고 싶었겠죠 당신이 어디에 숨어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왜냐면 엔젤라가 잠시 할 일이 있다고 해서 떠났잖아 그 떠났던 시간이 바로 이때의 시간이야 이제 이해된다 이 스토리 47일 곧 엔딩 근처에 가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당신이 이 영국을 피날려 리클 마지막 배우니까 아 진짜 비 개불쌍하다 이거 이렇게만 말하지 별거 없어 보이잖아요 이거 사실 뚜껑 따인 거예요 내는 사람을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장기라래 백억개의 신경세포들은 가지처럼 빠져나가 하나의 숲으로 일어내지 숲의 원본이 존재하는 한 얼마든지 몇 번이든 교체가 가능해 결국 세상을 떠난 그들은 고출의 몸으로 눈을 뜰 수 있었지 하지만 난 이미 자네가 보지 못한 앞선 시간까지 보고 왔다고 말하지 않았었나 그럼 이 친구도 나랑 똑같은 직원들 키웠겠네 아 이 수많은 재도전 중에 한 명이구나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은 자네는 알고 있는가 저는 완벽하지 못했어요 관리자님 마름만 자꾸 앞서가서 형실과는 돈 떨어져갔죠 무작정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압박감은 결국 저를 끔찍하게 존먹기만 했네요 중요한 건 어떻게든 두 다리로 꼭 똑바르게 서는 것이었어요 똑바로 설 수 있는 의지 야 여기서 말쿠트를 똑바로 설 수 있다 하더라도 주위를 둘러보면 비참해지기만 할 걸세 감정적인 생각은 결국 우리를 우울하게만 할 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네 감정에 이전하기엔 도움될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슬픔을 받아들이는 과정도 그 못지않게 중요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힘들고 무너질 것 같아도 받아들이다 보면 점점 나아질 겁니다 거짓으로 뭉쳐진 이성은 결국 나를 자네를 모두를 무너뜨렸지 설에가 지가 의여 분별할 수 있는 의성 야 무슨 당관론 파하는 것 같다 이미 자네의 마음은 공허해져서 나아갈 목적조차 잃어버렸지 눈을 감을 때마다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말을 걸어 나는 그들에게 차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니 여기서 이제 또 과거 회상 호드 또 너야? 그럴 때는요 관리자님 지난 일들을 돌아보지 않으려는 게 좋더라고요 제가 저지른 죄는 어떤 짓을 저지르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잘 알잖아요 나아가다 보면 저는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희망을 가지며 살아가보지 않으려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는 희망 몇 번이나 말하지 않았나 자네에게 남은 건 이제 아무것도 없단 말이세요 의미를 잃은 삶에 왜 집착하는 건가 고토뿐인 삶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묻는다면 아직도 정확히 대답하지는 못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기까지 저한테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거든요 당신도 일단 한번 살아보세요 저도 해내는 일을 당신이라고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아 좀 감동이다 내 짜의 삶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용기가 필요하다 각자가 해답이라고 생각하는 길을 찾아 떠났지만 그 무엇도 제대로 된 길은 아니었지 이렇게 막힘없이 대답을 이어나가니 어찌 안분해줄 수 있겠는가 이름이 없는 자여 이름이 없다는 건 대단히 큰 축복이네 오? 날 인정하네? 이 친구 왜 이래? 낙임처럼 박힌 이름은 잘못된 길에 온 걸 끊임없이 상기시켜주곤 하지 이곳을 나가서 자네가 당도하게 될 문의 이름은 시험이네 부디 불신으로만 뚫뚫뚫뚫이니 늙은이에게 증명을 해주게 오 좀 멋있다 아벨 오 아벨 좀 멋있는데? 아 원래 이거 그건가 보다 미션을 못 깼으면은 아마 대답을 못 했을 것 같아 미션 못 깼면 1층으로 보내버려? 완전 개색 뿌잉뿌잉 어? 뭐야? 이제 제 목소리는 들리지 않나요? 대답해주세요 누구야? 젠장 퇴사하고 싶은데 일을 너무 잘하니까 문제야 아 곤란하자노 발톱 무대쓰로 깼자노 무대쓰 자 여러분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신분들 구독하기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재밌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아이구 아이구 erer 아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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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آ